아, 진짜. 아, 진짜. 하나, 둘. 안 찍어 하니까 지금 갑자기 카메라 하나, 둘. 큰일 다녀오는 거 봐라. 희석이 형 스태프 30명 아니잖아. 더 빠지면 어때? 어쩜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하나. 야, 이거 들어야 하는 걸 왜 찍어? 드라이브를 왜 찍냐, 어디다 쓰려고. 이거 옷을 왜 담아, 드라이브를. 다녀올게. 카메라 한 번도 그런 거 아니에요. 이제 일해야지 뭐야. 신 들어간다니까 일해야지. 나하고 운동했어? 어디 가야, 안 찍어. 나 안 찍어, 어디 가야. 자, 가시면 돼요. M.O.S. 갑자기 세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. 무슨 뭐. 엉터스리 카메라처럼. 왜 이래요? 나 안 찍는데. 아, 나 무슨 뉴스 진행하는 줄 알았네. 엉터스리 카메라가 오랜만에. 엉터스리 카메라. 컷! 오케이. 네, 잘했어. 아, 이거 진짜 어려운 연기를. 정말 어려운 연기를. 전화, 소리 끓는 거거든요. 네, 전화 쓸 때. 여기서. 여기서. 하, 누가 좀 치즐이. 진짜 어려운 연기를. 진짜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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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형이 너무 애맨하신데. 지금 며칠에 이렇게 늦게 와. 미치겠네. 아 진짜 그랬어 컷 오케이 아 진짜 자연스럽다